코인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오늘은 비트코인과 시바코인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식인데요. 0.43달러 지지선에 도달한 후에 리플 가격이 강세로 반등했습니다. 리플이 상승세로 이어갈지 여부는 시장의 분위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중동,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펼쳐지고 있는 연준 경제 이벤트에 따라 결정이 될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과 관련된 근본적인 발전과 같은 요인에 따라서 움직임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선에서 반등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향후 리플이 어떻게 움직이고 상승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일단 집중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리플 가격의 조정으로 약 0.43달러의 최저치를 기록한 후에 상당히 지지선, 자꾸 강한 상승의 반등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최근 고점대비 약 43% 하락한 모양새입니다. 리플은 50개월 입형선인 0.52달러를 다시 넘으면서 종가까지 유지된다면 강세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월벨 차트에서는 이동평균의 MACD선이 여전히 강세 교차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 사이 또한 여전히 중립 영역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한번 제가 리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리플은 최근 지지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은 보여주었지만 아직은 단기적으로 상승의 모멘텀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MACD 차트선에서는 지금 약세 신호가 그대로 감지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저항의 매몰대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트코인인데요. 어제 제가 비트코인 50일 이동평균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정확하게 어제 분석해드린 대로 20일 저항선 맞고 윗고리가 달리면서 지금 멈칫하는 모습이거든요. 비트코인의 데일리봉의 모습인데요. 1봉으로 한번 볼까요? 1봉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상승 추세 힘이 살아있고요.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게 걱정이 되긴 하지만 밑에서 탄탄한 지지선을 딛고 다시금 상승의 모멘텀으로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승 트렌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게 보이시죠. 여전히 비트코인의 관전 포인트는 20일 이 선을 뚫어내느냐의 여부인데요. 거래량이 조금씩 조금씩 붙으면서 반감기 이후에 치열한 눈치 싸움이죠. 사실 중동의 리스크가 사라지고 이번 주에 시장이 오늘 그나마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시장이 반등의 모습 볼까요? 4월 22일인데요. 이런 반등의 모양새가 내일 실적 발표에 있는 테슬라, 그 다음에 이번 주 계속 예정되는 메타, 알파벳, 마소의 흐름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무난하게 저항선을 뚫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바코인 한번 볼까요? 어저께 알려드렸던 대로 반감기 이후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민주식 밈코인, 3개 중에 하나가 시바코인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바코인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다시피 51선이거든요. 파란선, 51이평선이 데일리 기준으로 했을 때 강한 저항라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도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분봉으로 딱 보면 일단 1차 저항을 뚫고 올라가려다가 일단 여기 보이시죠? 1분봉입니다. 뚫고 다시금 하락세 내려오지만 다시금 매수세가 여기서 지지가 되어주면서 보이시죠? 여기서 지지가 되어주면서 다시금 2차 반등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굴 기업들에 대한 소식인데요. 통상 반감기 직전까지 비트코인을 내다 팔았던 채굴 업자들이, 채굴 기업들이 최근에는 최근 이번 네 번째 반감기 때는 좀 더 일찍 비트코인 축적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압력 요소가 될 것인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크립토컨트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비트코인 채굴 업자들의 잔고 보유량이 4월 6일 기점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업자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시장에 처분하면서 보유고를 줄여왔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보시다시피 지난해 10월부터 계속해서 보유 잔고를 줄여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대비 지금은 약 2만 개 상당의 비트코인이 줄어든 상태고요. 그러나 지난 6일 181만 6천 개 정도를 기록했던 채굴자 비트코인의 잔고가 20일 현재 181만 7천 개 정도로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 반감기 당일에는 평소에 비해 좀 더 비트코인 매도 출향의 물량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제 알려드렸던 대로 지금 슈퍼 고래가 출현해서 쓸어다왔던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감기 이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하루 900개 정도의 신규 비트코인이 채굴 보상으로 시중에 풀렸는데요. 채굴업자들은 이를 팔아 채굴 비용을 마련하거나 자체 지갑에 보관했죠. 이런 행동 패턴 때문에 채굴업자들은 시장이 지속적인 매도 압력을 양산해내는 주체로 분류되어 왔죠. 매도의 세력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이들이 지난 6개월간 유지해 왔던 지속적인 매도세를 멈춘다면 그만큼 비트코인은 상승의 모멘텀을 형성하게 되겠죠. 반감기 이후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더 이상 채산성을 맞추고 나가 떨어지는 채굴자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비록 블록 하나를 채굴할 때마다 보상으로 주어지던 6.25개의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3.125개로 줄어드는 만큼 구형 채굴기를 사용한 업자들은 더 이상 채굴을 이어가기가 어렵게 됐죠.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앞선 반감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위험요소로 작용했는데 아직은 그런 징후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반감기를 맞춰 출시된 룬스 프로토콜 덕분에 20일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는 평균 127.97달러를 기록했고요. 전일인 19일 평균 수수료의 7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룬스 프로토콜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자체 토큰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토큰의 표준입니다. 그렇다면 코인 관련 ETF와 코인 관련 종목들은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비트코인 ETF를 제가 한 폴더에 쭉 모아놨거든요. GBTC는 3.40% BRRR은 3.34% 평균적으로 3%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네요. BTCW가 3.51%, BTCO가 3.43% 오늘 비트코인 ETF는 평균적으로 3.5% 정도의 평균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10종목으로 좀 더 늘렸습니다. 마라 같은 경우는 플러스 6.38%, 코인베이스 플러스 7.04%, 좋네요. 라이옷 23.11% 라이옷 한번 볼까요? 일봉으로 그동안의 하락을 멈추고 오늘 갭상승의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트리지 12.77% 비트코인은 오늘 지금 현재 1.19%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BITO 3.31%, BTBT 10.61% 제가 어저께 우리 미즈놀 채널에서 추천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오늘 마이너스 0.10%을 보여주고 있고요. TMF는 오늘 어떻게 남길까요? 마이너스 0.64% 그 다음에 HURT 플러스 7.60%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저항 라인을 뚫고 조금만 더 올라선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른 분이 넘는 분들이 하루 만에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혼절배라고 하는 것이 저희 트레이드마크 댓글이거든요. 혼을 담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댓글로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 담아주시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꾸준히 올려드리는 미친 코인 시장에서 놀아보자. 감사합니다.